최근 스마트폰 시장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보급형 스마트폰입니다. 삼성전자부터 LG 중국 제조사들까지 원래 중저가 스마트폰을 공략할 보급형 제품들을 속속들이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중 LG G3의 혈통을 잇는 보급형 스마트폰 G3 비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외형은 G3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이어받은 걸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5.5인치에서 5인치로 줄었고 베젤이 조금 넓어진 느낌입니다. 그립감도 좋은 편이구요. 전면에 130만원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조도센서는 별도로 탑재되어 있지 않아서 밝기는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인치 1280-720 해상도에 HD IPS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전 G3는 세계 최초로 HD보다 네베 더 설명한 쿼드 H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었죠. PPI도 538에서 294로 다운그레이드되었구요. 하지만 보급형을 인지하고 들어가면 화질에선 크게 거슬리는 느낌을 받진 않습니다. 좌우 측면에 특별한 버튼은 없구요. 상단부에 리모컨 센서, 마이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G3에 있었던 DMV 안테나가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전용 이어폰이 대신한다고 합니다. 하단부에 마이크로 USB 5핀 단자, 통화용 마이크, 3.5 이어폰 단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800만원소 카메라와 LED 플래시, 레이저 AF 센서, 볼륨 조절 바로가기 버튼, 전원 잠금 버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전 G3와 비교해서 다운그레이드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QHD에서 HD로 내려온 디스플레이와 1300만 화소에서 800만 화소로 바뀐 카메라 성능입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카메라 성능 같은 경우는 다운그레이드된 폭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이전 G3에서 호평을 받은 신기능들도 대거 반영된 부분들이 많은데요. P4채까지 레이저 비무스와 빠르게 초점을 맞추는 레이저 오토포커스 기능, 주목을 지면 자동으로 셀카를 촬영하는 제스처 샷, 화면을 일정한 패턴으로 두드려 잠금 해제하는 노크코드 기능이 그대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G3 비트는 퀄컴 스냅드래곤 1.2GHz 쿼드코어 프로세서에 안드로이드 4.4 키캣, 1GB 램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램이 좀 부족한 듯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버벅거림으로 인한 불편함은 그닥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G3의 파생모델이라는 태생의 한계로 G3와 많은 비교가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아쉬운 부분도 찾게 되지만 G3의 899,800원이라는 출고가와 499,000원의 G3 비트의 출고가를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절반 이상 떨어진 가격임에도 흐트러짐없이 G3의 효통을 유지하려는 비트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LG G3 비트는 카메라 화질과 고성능 기능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유저분들께서 선택해보시면 프리미엄 주력 모델의 디자인과 주요 기능을 잘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을 듯 합니다.